세계 최고의 피자라고 하면 이탈리아와 뉴욕 등이 떠오를 텐데 삐시주 빅토리아가 세계 100대 피자 레스토랑에 포함되었다. 2017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피자를 소개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인 탑 50 피자가 선정한 세계 100대 피자 레스토랑에 빅토리아의 피자리아 프리마스트라다가 선정되었다. 탑 50 피자의 평론가들은 익명으로 각 피자 레스토랑을 평가한다. 프리마스트라다는 96위를 차지한 캘거리의 피자 컬처와 같은 캐나다의 다른 유명 피자 레스토랑과 명망 높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크리스틴 드카롤리스와 제프리 텔러스 부부가 설립한 프리마스트라다는 15년 전 빅토리아의 쿡스트리트의 첫 장작불 피자 레스토랑을 열었다. 빅토리아와 벤쿠버 아일랜드 전역의 여러 지점을 운영하며 나폴리 피자에 대한 열정으로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탑 50 피자는 베라체 피자 나폴레타나 협회의 인증을 받은 도우를 고소하고 담백하며 소화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프리마스트라다의 캐주얼한 분위기, 에피타이저, 맥주 중심의 음료 메뉴에 주목했다. 특히 시금치, 리코타, 파마산으로 속을 채워 완벽하다는 평가를 받는 칼초네와 적양파를 더해 클래식의 독특한 변주를 더한 디아블라를 추천했다. 뉴욕의 피자 전문점 운하 피자 나폴레타나와 나폴리의 피자 전문점 디에고 비타글리아노 피자도 상위권에 올랐다.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피제리아 프리마스트라다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